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팔았지 바로 내일 우린 여기를 탈출한다 이 XX의 수 틀리면 여기서 다 같이 죽자고 할 수도 있어 좀만 더 부자 교수가 세운 작전 이미 다 무너졌다 뭔가 이상해요 그럼 말해줄 때도 된 거 아니야? 당신들 진짜 목적 말이야 이 종의 집은 원래 민중들의 것이니까 당장 방송 중지 요청해 우리한테 협조해요 그럼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배신자야 하지만 그 배신자 하나 때문에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솔직하게 좀 말아라! 너희 끝까지 믿었던 그 불성한 목숨들 절대 잊지 말라고! 내가 배신할까 봐 걱정되냐? 미쳤어! 민질들이 위험해지잖아! 불가피한 희생인 거죠 살고자 하면은 뒤질 것이고 뒤질라고 하면은 살 것이다! 난 세상에 진짜 도둑이 누군지 알려줄 거야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난 세상에 다시 흐려야 돼 난 세상에 다가와 난 세상에 다가와 난 세상에 대한 인생을 위해 도둑이 누군지